여러분 못하니까요. 앞으로 여기까지. 여기까지 앞으로 오셔가지고 오세요. 괜찮아요. 저희 안 물어요. 괜찮아요. 앞으로 오세요. 오시라고요. 예. 정말로 안 돼. 앞으로 오세요. 예. 앞으로 더 더 더 더. 앞으로. 괜찮아요. 오세요. 예.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잠깐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헤드에서 온 블랙 미스트라는 데스짐이고요. 우리는 미국사람, 러시아사람, 비엔남사람, 다국적사람이 있으니까 진짜 소동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쓰여있는거 바로 우리의 인스타그램 계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는 우리 보스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팀의 블랙 미스티미입니다. 지금 우리의 2개의 해당의 퍼포먼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대한 links 우선을 보면 저희 월드 첫 정보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performant과 함께 하는걸요. and enjoy our performance! 다음 노래로 오케이 어... 팀 아이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How You Like That 노래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랙핑크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좀 앞으로 좀 와주세요 당겨주세요 앞으로 오셔가지고 가까이서 구경해 주시고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계신 분들 내려오세요 그 위험하니까 내려오셔가지고 구경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도라께 하이도라이께